2부입니다. 1부는 고정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래요. 댓글 다 읽어봤어요. 저도 반성할 게 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근데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정을 좀 할게요. 첫 번째, 저희 남편이 사고치고 다니고 속 썩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돈도 다 가져다 쓴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시부모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개 유한 분들이고 또 저희 남편도 어릴 때부터 형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형, 동생 서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살짝 사고로 치면 훈육할 일이 생긴다. 그럼 형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혼을 냈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거 괜히 제가 남편까지 욕을 먹인 것 같아서 기분 좀 그렇네요. 사고치고 부모님 돈 가져다 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저희 남편이 형보다 공부를 못하고 모범생도 아니었지만 애교 많은 아들로 저희 시부모님도 혼 잘 안 냈고 되게 이뻐하면서 키우셨대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애교가 많아요. 여하튼 저희 아주버님이 거의 집안의 실세고 또 저희 시동생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형이 하는 말 다 듣고 그런 경향이 강해서 저는 저희가 분명히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또 결혼할 때도 형님과 저 사이에서 아주버님이 나서가지고 서열 정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몸이 보이니까 뭐? 자기 와이프가 위고 저는 나이가 두 살이나 많아도 아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 태클을 또 이거 말고도 결혼할 때 빈정 상하는 일 되게 많고 저랑 좀 많이 삐그덕거렸어요. 왜? 나는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거든. 또 종교 부분에 있어서 너도 용돈 받고 싶으면 개종을 해라. 개종하는 게 그렇게 쉽게 보이냐? 뭐 이런 말들 하시는데 저도 쉽다고 말한 적 없어요. 다시 글 읽어보세요. 언제 그게 당연한 거고 싶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저 제 입장에서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비슷한 계열이고 막말로 불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비슷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칭찬받을 일인가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무교인데 무교인 저와 기독교인 형님을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이고. 안 그래요? 그리고 일요일에 성당에 따라간 거 이거는 질투가 나가지고 따라간 게 아니고 저도 형님처럼 저희 시어머니랑 잘 지내보려고 같이 한번 가본 거예요. 뭐 제가 쓴 이 글이 님들 마음에 좀 안 들었다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고쾌하고 함부로 넘겨집진 마세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 또 재산 욕심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 이게 과연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싶어요. 어쨌든 시댁이 잘 살면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어? 또 누가 댓글에서 그랬는데 너희 친정이 못 사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인정할게요. 우리 친정 넉넉하지 않은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여유가 있는 집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오만 욕을 다 쳐들어 먹은 그런 일입니까, 이게? 네? 네 번째, 저한테 하는 거 R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형님도 하는 거 없어요? 제사도 없어. 뭐 큰 며느리라고 해서 하는 거 딱히 없다고요. 그래서 글에 쓴 대로 정말 애 둘 낳고 일요일에 같이 어머님이랑 성당 다니는 거 딱 이거 두 개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이는 형님 부부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고 낳으라고 해서 낳은 거 아닙니다. 또 일요일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기독교라 했다니까요. 종교생활이고 원래 하던 거야, 원래. 원래 하던 거고 그걸 살짝 옮긴 것 뿐이야. 그렇게 시부모님이랑 더 자주 볼 수는 있어도 그건 또 집이 가까우니까 그런 거고요. 가까이 살아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지는 몰랐는데 저도 뭐 그래요.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넘겨지는 댓글들이랑 심한 말은 좀 상처가 돼요.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하시랍니다. 댓글 1번 아니 어쩜 이렇게 글을 추가하면 할수록 더 밉상이야. 이것도 제주야. 니네 시부모님이 왜 그러시는지 점점 더 이해가 된다. 그냥 한자 확 쥐어박아버리고 싶네. 2번 어디서 욕심 그득한 늙은 년이 며느리로 들어오니 잘 지내던 가족끼리 분난만 일어나는구나. 둘째 아들아,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저 딩크 아줌마 쳐내라. 너 망한다. 3번 아니 저기요. 쓴이. 지금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딩크라면서 왜 시댁 덕을 보고 싶어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쓴이 남편 남자가 애교도 많고 좋은 사람이고 이래저래 잘 맞춰주는 걸로 보이는데 좀 적당히 하고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은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님의 그런 생각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래도 며느리니까 한번 봐주는 거야. 4번 두 번째 추가 글까지 보니까 시부모님의 마음이 더더욱 이해가 됩니다. 이건 뭐 시궁창인가 싶었더니 그냥 굴러온 똥이네 똥. 얼마나 어이가 없고 거짓 같았을까. 5번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딩크 왜 하는 겁니까? 이거 둘이 벌어서 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그쪽은 평생 애도 안 낳을 거고 또 그 돈 벌어서 시댁에 다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겁니까? 그리고 뭐? 형님이 단순히 애 둘 낳고 시모랑 성당 가는 거밖에 안 한다고 했어요 지금? 어? 이거 보세요. 그게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너도 좀 하지 그래요? 아니 내 친엄마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시모인데 그런 시모랑 계속 만나 못해도 반나절 혹은 종일 같이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워 보여요? 시어머니 비위만 맞추는 게 끝이 아니고 그 성당 내에서 시어머니 인맥들한테도 다 인사하고 잘 보여야 되고 거기다 애들도 키우고 있는데 애들은 뭐 그냥 두면 저절로 큰답니까? 손 들어가는 일 굉장히 많을 텐데 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인다 이거 아니야 지금 진짜 이거 지밖에 모르는 그런 거네 그거네 그거 6번 형님이 너한테 반말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네가 죄인이야 7번 니네 시부모님은 착한 거지 멍청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마 너처럼 나이를 거꾸로 드신 게 아니다 이 말이다 이미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의 성품이나 인간성 이게 어떤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판단에 따라 실천을 하고 계실 뿐이라고 너 계속 그러다가 진짜로 쫓겨난다? 친정도 가난하다면서? 8번 와 진짜 못났다 이 여자 그냥 혼자 살아요 이혼하고 재산 보고 결혼했다고? 혹시 너한테 줄 것 같아서? 어림없다 이 썩을? 감히 어디 눈독을 내리는 거야? 9번 추가금을 쓰면 쓸수록 드러나는 거지같은 인성 애 둘 낳고 매주 성당 따라다니는 것밖에 안 안 된다 헐 네네 님 욕먹을 일 아니니까 꼭 이걸 그대로 시댁에 보여주고 왜 우리만 차별대우하냐고 제대로 한마디 시원하게 가르쳐주세요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깔깔깔깔 10번 뭐야? 딩크라서 그런 거야? 애 둘 낳는 게 장난인 줄 아네? 형님은 그냥 애 둘 낳고 개종하는 거 그 간단한 것들만 하고 이쁨 받는다 이 어기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무식한 발상이고 그지같은 마인드야 너 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있네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한 거 맞고 아니 막말로 어른들한테 손주 낳아주는 게 제일 큰 효도인 거 너도 알고 있지? 이것도 모르면 너 진짜 큰일이다 무식한 거요 그리고 너는 반대로 시집 와가지고 대를 끌어놓겠다는데 뭐가 이쁘겠냐? 그리고 욕심내는 거 맞으면서 왜 말을 빙빙 쳐돌려? 욕심만 많은 데다가 구차하기까지 하네? 최악악악악 며느리다 11번 아주 단적인 예로 나라에서도 애들 낳는 사람한테 청약 혜택 더 많이 주고 온갖 지원금 주잖아요 이렇게 나라에서도 차별을 하고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손주들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은 우죽하겠냐고 그 마음이 그리고 애들 때문에 돈 들어갈 일 많으니까 금전적으로도 차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억울하면 너도 나아 나중에 시부모 재산 상속할 때도 아마 그럴 거야 니네 큰형님네한테 몰빵되겠지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요 스니랑 남편은 거기서 대가 뚝 끊기는 거고 큰형은 자신들의 대를 이어주는 손주를 낳아줬는데 여기서 어른들의 차별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너라면 안 그러겠냐? 12번 같은 글에 두 번씩이나 댓글도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야 아니 어쩜 이렇게 욕을 더 못 먹어서 안달일까? 노력은 하나도 없이 남 잘되는 거 그렇게 배알이 틀려요? 꼴려? 애 낳는 게 쉬운 것 마냥 또 씹으면 꾸준히 만나는 게 되게 쉬운 것 마냥 지 알대로 씹으려고 앉았네 게다가 더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너는 이거 하나도 못하잖아 13번 그래 그래 이제 잘 알았으니까 추석 때 제발 말을 하라고 이미 박힌 털조차 모조리 확 다 뽑혀버리게 14번 보통 온라인에서만 딩크딩크 이러지 현실에서 딩크부부다 이러면은 뭐야 불임이야? 이렇게 대부분 이상하게 보던데 하물며 나이 많은 시부모는 어떻게 봤을까? 이런 거지같은 며느리 아마 꼴도 보기 싫을 거야 끌 끌 끌 끌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누구야? 김태희 씨하고 정지훈 씨 B 이 두 사람 결혼했을 때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김태희 씨가 천주교야 그리고 정지훈 씨는 종교가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천주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예비신부 김태희 때문에 천주교로 개종을 한 거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역시 김태희다 대단하네 남자 종교를 바꿔버리네 이러면서 전부 다 김태희 씨 찬양하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지훈 씨가 진짜 대단한 거라고 종교를 바꾼 거잖아 그게 쉽겠습니까 어디? 어떻게 보면 신념을 자기 신념을 평생 쌓아온 그걸 꺾어버리고 새로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식이든 가짜든 찐자든 아니면 찐자든 간에 그걸 바꾼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쓴이는 계속 이런 초지일간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후기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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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